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을 애정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애정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죄의를 지을 것을 미리 애정하시는 분이실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애정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의를 지을 것을 미리 애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딤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例えば神様がアダムとエヴァにこのようなことをおっしゃいました. 아딤과 하와에게 견고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딤과 하와에게 견고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아なた方は全 악을知る実을摂って食べると必ず死ぬであろう.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딤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고 죽을 것을 애정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신 거죠. 이 말씀은 아딤과 하와에게 견고성 말씀을 하신 것은 아딤과 하와에게 견고성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신 것입니다. 손을 따먹고 죽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니 조심하라. 또한 그 인일을 향한 그 견고성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애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니누에의 성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니누의 백성들은 회귀를 했고 니누의 성은 무너지지 않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정적인 경고성 말씀이나 애연은 그 반대로 성취 되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경고에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밤 타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니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있지 않고 잠이 들어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しか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되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通り 베드로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정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らかじめ 定めておいたのでしょうか 아니죠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違いますよね 神様は そのように 定めておいたのではありません 그런데 경고성 말씀을 듣고 대비하지 않았던 그러한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베드로의 책임에 있는 거죠 가령 유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가령 유다에게 내가 나를 팔리라 라는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결코 유다가 그 주님을 팔도록 그렇게 예정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そう 言ったから といって 예수様が 決して 유다が 예수様 그自身を 売るように そのように 定めておいたのでは ないんです 마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괴수리로 라고 하셨습니다 確かに 人の子は 自分について 書いてある 通りに 去っていきます しかし 人の子を 裏切るような 人間は 災いです 유다가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그의 탐욕과 그 죄가 판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그에게 화괴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警告の 言葉을 무시した のが 彼に とって 災いと なった のでし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예정되어 정의 제또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항상 이런 경고성 이런 말씀을 언제나 항상 하고 계십니다 설교 시간 이나 지도 시간 성경을 읽을 때나 주의용을 통해서나 또한 꿈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메리칸에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という 복先生 が 이랬합니다 그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일화를 보면 유명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드워드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구에 술을 좋아하는 도박을 좋아하는 성도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얼굴이 하얗게 돼서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 그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꿈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술과 담배를 끊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안되면 1년 이내에 내 생명을 빼앗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에드워드 목사님께 상담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술과 도박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하나님을 성기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神 성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1년이 넘게라도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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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しか시 何ヶ月 過ぎ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의 옛날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다시 마시고요 그리고 다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글을 보고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속 건면하고 경고하였습니다 당신이 꾼 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고하고 타일로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꿈은 꿈이지 뭐 꿈을 가지고 난리냐고 오히려 반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술집에서 가득 술 취한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고 술집에서 나오는 순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단에서 굴러서 목이 목표가 부러져서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가 죽은 날에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서 보니까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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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으로 딱 1년째 되는 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고 순종 했었다면 그러한 징계를 당하지 않았었겠지요 불순종 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반드시 경고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무시만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このような 神様からの 警告の 御言 に対して 無視したり そして 関心の ない ふりを してはいけ ないの です エスケール 33章 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エスケール 에게 이렇게 명령 했습니다 エスケール 33章 を見ますと 神様は 預言者 エスケール にこのように 命令を しました エスケール 33章 7절 です 人の子よ 私は あなたを イスラエルの 家の 見入り人とした あなたは 私の口から 言葉を聞くとき 私に代わって 彼らに 警告を 与えよう 人者 や 내가 너로 イスラエル 族 속에 パスク 君を 삼음 이와 같으니라 그런 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 지요 だ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パスク 君으로서 선지자 エスケール 세우셨습니다 神様は 捕虜となった イスラエル 民たちに対して 見張り人として 預言者 エスケール を 立てて くださいました パスク 君이란 자기 나라에 접근하는 자기 나라에 접근해 오는 접근이나 그 재앙을 그 나팔을 불어서 알리지 않으면 안되는 자였습니다 미張り人という のは 自分の国に 近づいてくる 敵や そして 災いを 見ると すぐに それを 나팔を 吹き鳴らして 民たちに 知らせなければ ならない 任務を 持っています 그래서 백성들에게 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パスク 으로 세운 エスケール에게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하라고 하였습니다 神様は 미張り人と して 建てた エスケール に 民たちに このように 最後の 警告を 言いなさい と おっしゃった のです エスケール 33章 11章 エスケール エスケール 33章 11節 エスケール 기뻐 기뻐하지 아니 하노라 私は 悪者が 悪者の死を 喜ばない 악인 に 悪者が その態度を 悪者の死を 喜ぶ イスラエル 族所が 너희 悪者の 悪者の 逃げ 逃げ イスラエル の家よ あなた方の 悪い道から 立ち返れ なぜ あなた方は 死のうと するのか しかし イスラエル 民たちは エスケール の最後の 警告の 言葉を 聞こうと しませんでした エスケール 33章 33節 エスケール 33章 33節 の 御言葉です しかし あのことは 起こり もう来ている 彼らは 自分たちの 間に 一人の 預言者が いたことを 知ろう この 言葉は エスケール エスケール を通じて 一人の 警告の 言葉を 이루어질 この 御言葉は 神様が エスケール を通して おっしゃった 御言葉が その通り になされる 時に その時に 彼ら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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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御言者が 知る 言葉が その時に 初めて 彼らの 一人の 預言者が いたことを 知ることになる それも 遅くなって 知ることになる という 御言葉なんです エスケール エスケール が 警告した すべての ことが 事実だった ということに 気づく ことになります エスケール も 立ち返る には 遅すぎました 皆さん 警告の メッセージ 警告の 御言葉は そのようにならない ようにと 神様が おっしゃって くださる とっても 大切な 大事な 御言葉なんです 私は前に このようなことを 祈ったことが ありました もし私が 教会に よく 使えることが できず 建ててくださった 他人牧先生に よく 使えなければ 私に どういうことが 起きるんだろう について 深く 祈ったことが ありました 神様が 目前で 深く 祈って いたんですね しばらく 祈った後 答えが 来ました それは私が 心を尽くして 使えることが できないと するならば 私はもう 立つことが できず 横になって 過ごすことになる ことを 主が 示してくださった のです 心を尽くして 使えなければ ということでした でも とても 두려웠었습니다 その御言葉を いただいて とても 恐ろしかったんです もう二度と 思い出したくない 御言葉でした しかし実は 私はこの 警告の御言葉の ゆえに 心が緩んで しまった時 計画心を持って もっと緊張することが できたのです 疲れた時や 自信をなくした時 自分自ら 心を整えて 立ち上がることが できました この御言葉が 私にとっては 自分のことを探り 気をつけながら 前に進むことが できるように してくださった 御言葉になったのです その御言葉が 私を前に進ませて くれるものだ ということに 気づいたのです なぜなら 自分自身を 信頼することができない 弱いものだからです 実はその以外にも 他にも たくさんの 警告の御言葉を いただいて 今の私に なれたのです 皆さんそうなんです この警告の御言葉は そのようになるだろう という意味ではなくて そのようにならないように 気をつけなさい というメッセージなんです あなたには そのような 弱点があるから その弱みを 気をつけながら 生きなさい という神様からの メッセージなんです 言い換えれば 私を正しい道へと 命の道へと 歩ませてくれる 御言葉なのです 그러니까 이러한 警告の 말씀に 속상해서는 안 되는のです ですから このような 御言葉に対して 心を痛めてはいけないのです 은근に 분노 화를 품어서도 안 되는 것 そして 心の中で 怒りを 抱いても いけないのです また 私は もうダメだ やっぱり その通りになるだろうと このように 否定的に 思っても いけないのです 皆さん そのように 思うことが 神様の 御心ではないからです そのようになるように 神様は 警告の御言葉を 民たちに おっしゃって くださったわけでは ありません 왜냐하면 本文に 하나に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神様は このように おっしゃっているからです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あ느니 平安よ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私は あなた方の ために 立てている 計画を よく 知っているからだ 主の 見つけ それは 災いではなく 平安を 与える 計画であり あなた方に 将来と 希望を 与えるための ものです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경고성 말씀은 무엇입니까 皆さん 皆さん に 与えられた 警告の 御言葉は 何があるんでしょうか その御言葉を 覚えているんでしょうか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もし 忘れている方が いらっしゃるんでしょうか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それとも もう思い出したくない と思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여러분 중요한 것은 皆さん 重要なことは 하나님 말씀은 그 경고성 그 말씀으로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皆さん 神様の 御心というのは その警告の 御言葉と 反対なされることが 主の御心であります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ですから その警告の 御言葉を 否定的に 受け止めるのではなく むしろ 私を生かす 祝福の 御言葉 命の 御言葉として 受け止めましょう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なぜなら 私たちへの 神様の 思い計画は 재앙이 아니여 평안이고 災いではなく 平安であり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 私たちに 将来と 希望を 与えるための ものだ と 主は おっしゃって いるから ですから 願わくは 私に 与えられた 警告の 御言葉を ただ 恐れている ばかり ではなく 私に対する 神様の 計画 御心に 固く立つための 祝福の 命の 御言葉として 祝福の 御言葉として 心に 受け止める 私と 皆さんになることを 主の皆によって 祝福します